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하다시피 공병호TV는 한 두 달 전부터 킹덤북스에서 나온 김동주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책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좀 두텁습니다마는 정말 지적인 호기심이 좀 강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굉장히 귀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6월 달에 소위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도덕놈들 시리즈를 제가 모두 다섯 건을 완간했습니다. 4.15 총선을 다룬 책 그리고 또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를 다룬 책 이렇게 다섯 건을 도덕놈들 시리즈를 1권부터 5권까지 그리고 1권이 총론 2권 3권이 대통령선거 그리고 이제 4권이 4.15 총선 그리고 5권이 지방선거 보궐선거입니다. 널리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부정의 실상을 이해하고 체제를 지키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상상 방송하는 바와 같이 후반부는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참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회성처럼 나타나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송이 지금까지 이 선거 문제를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대한민국 선거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대만선거와 달리 소위 전산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그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장에 있는 투표지 분류기하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적으로 후보가 받은 득표수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데는 모든 현장에 개표 상황표가 작성이 되고 현장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입력하게 되면 그 전국에 득표수가 집계가 되는 이런 서버를 통해서 이런 서버에 연결된 조작 서버용 pc를 사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아홉 번째 이런 실시가 됐습니다. 이제 목전에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득표수를 조작해온 것처럼 이변이 없는 한 4월 10일 총선에서는 역대 사상 최고치의 부정선거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득표수를 전산 조작을 통해서 이런 만드는 것은 일단 비용이 들지 않고 그리고 이 선거 사기범들은 충분한 아홉 번의 그런 득표수 조작을 해온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서는 여유 있게 할 겁니다.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 가운데 하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도구인 투표관리관 인쇄도장 인쇄도장을 여러분들 그냥 인쇄면 인쇄고 여러분 도장이면 도장인데 인쇄하고 나린이 붙은 인쇄 나린을 여러분들 그냥 선관위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선관위의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가지고 국힘의임의 공정선거특위위원회에서 2주 내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나린 직접 인쇄를 찍는 나린하는 그 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오라 이렇게 김상훈 위원장하고 이만희 그런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 내면 윤곽이 나올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은 선관위의 목숨줄이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해왔는가 그러니까 선관위 여러분들 얼굴을 세워주기 위해 가지고 선관위를 감사했던 4% 선관위 전체 여러분들 시스템 가운데 4%를 여러분들 샘플을 선택해가 여러분들 조사했던 국정원은 외부 해킹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도 조작할 수 있고 득표수도 조작할 수 있고 외부에서 사전투표지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선관위의 얼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선관위의 내부 직원의 조력에 의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해킹이 아니고 내부 직원이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이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인적 쇄신이나 청산이 없이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조작한 것을 좀 더 확연하게 일반인들이 알 수 있고끔 도와주신 분이 이 조작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신 분이 제야 전문가님하고 달리 또 제야에 계신 h님이 4.15 총선의 조작 분석 프로그램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것은 2017년 대선부터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253개 선거구 3485개 음면동 14330개 투표소 대만은 17000개 였죠. 3508개의 투표관리관 인쇄 도장 엉망칭창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 후보가 받은 특표수를 조작하는 것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저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 총선 개표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시각적으로 일반인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선거 관리비원회가 후보별 특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사기를 채웠는지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jih님께서 도움을 주신 겁니다.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의 이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한쪽에서 훔쳐 가지고 한쪽에서 더해 주는 겁니다. 100표를 훔쳐서 100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럼 100표를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마이너스 100표 플러스 100표 하면 깜짝 같지 이런 국민들에게 사기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차익값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공한 것은 제야에 계신 hme 사전투표에는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거소 손상투표 제외국민투표 제외공간투표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작을 아주 많이 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우편투표라고 불리는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실 자료는 오늘 새벽에 제야 h님이 제공한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라는 후보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볼 겁니다. 이것이 정상투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 차익값은 같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도 오차범위인 3%를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53개 사이로 총선 지역구 선거구에서 대부분 거의 전부 전부가 10%대 조작을 한 겁니다. 10%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 득표 를 조작을 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10%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10%를 더하는 그런 짓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외지역은 바로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호남지역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일부 선거구에만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현저하게 여러분들 이 차익값이 4 5%로 작습니다. 그러나 호남권도 전부가 여러분 깨끗한 선거가 아니고 여수 목포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전주 덕진구 이런 데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전체 선거구 가운데 호남권 에서는 조작한 선거구가 몇 군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익값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면 잘 보이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전국 253개 선거구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라는 차익값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 자료는 제야 h님이 공명호 tv에 제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보이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수분석입니다. 한 군데도 빠지 않고 전부 다 여러분들 분석을 한 겁니다. 우편투표는 관내 사전투표 에 비해서 조작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 전남 전북을 합치더라도 전국에서 평균 12.28%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표는 얼마를 훔쳤는가 하니까 전국에서 마이너스 12.15%를 훔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14에서 15% 높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하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를 적게 훔쳤기 때문에 이 전국 평균 값이 이렇게 작은 겁니다. 실제로 광주 전북 전남을 제외하게 되면 대략 14에서 15%가 될 겁니다. 그럼 15%가 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15%가 되면 30%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의 30%를 조작을 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모든 수치가 다 풀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은 미래통합당은 전부가 다 마이너스 겁니다. 그리고 전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지역구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각 선거구마다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대략 이름 일치합니다. 그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인 거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야만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4.15 총선을 비롯한 과거의 9번의 여러분들 모든 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그냥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형입니다. 이런 범죄를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에 현장에서 여러분들 짓게 된 진짜 후보별 득표율을 여기서 다 조작을 해 가지고 방송사에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공개를 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거죠. 이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 수사도 받을 수가 없고 판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정성을 밝힐 수 있는 일이 지금 없어진 겁니다. 나라가 그 일에 여러분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이번에 행정처장이 됐던 천대엽과 훈장받고 나가서 여러분들 대륙 아주범인의 파트너로 간 조재연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대법관들이 부정성을 은폐하는데 여러분들 힘을 다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메인디비로 여러분들 넘긴 자료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인 겁니다. 여러분 밑에 수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유당은 전부가 다 서울 13.76 부산 15.15 대구 13.76 전부 다 여러분 10%대를 넘고 광주만 3.39%죠 전북만 6.54%죠 전남 7.12%처럼 좀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전남은 전체 선거구를 다 조작한 것이 아니고 일부 선거구만 조작을 했고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나는 것이 목포시 여수시갑을 이런 데는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전주시 덕진구 이런 데 조작을 한 겁니다. 왜 그 항공사 오나였던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왔던 데는 다 조작을 해 준 거죠. 그래서 호남을 제외하고 비호남권에서는 13.08%네요. 광주 광역시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게 되면 더불어민유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13.08% 국힘당은 마이너스 12.82%입니다. 호남을 제외하게 되면 약 관외 사전투표자 수의 26% 정도의 득표율을 조작한 겁니다. 이런 짓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겁니다. 여기 밑에는 최대치하고 여러분 최소치니까 여러분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여러분 자세히 보시려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더 생생하게 그림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거의 예술품입니다. 예술. 이거는 선거는 숫자의 특성상 난수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선거구마다 253개의 선거구에서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일치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죠. 이거는 거의 공산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해온 것을 그대로 그냥 리얼하게 드러낸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 서울은 13.76 부산은 15.15 차이값의 평균치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더블당에 대구는 13.76 인천은 10.99 광주는 3.39 대전은 14.50 그러니까 전국을 다 도독질을 한 겁니다. 보수책제가 강한 대구도 13.76%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경북은 15.50% 정도 그러니까 그냥 우편투표는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선거를 도독질해온 겁니다. 이런 쓰레기들을 대통령께서 입을 꾹 다물고 그 입을 다물고 참는 것도 힘들 건데 뭐 2년 가까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도 비판받아야 되지만 선거 부정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선거 부정을 깔아뭉개는 세력들도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 못지않게 불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처벌받아야 될 인간들인 겁니다. 나라가 이 정도까지 망가졌으면 이거를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그다음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다음 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4.15 총선 그래프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이 정도 가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선거 부정을 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없어진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뒤엎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계나 결기나 정의감을 미뤄보게 되면 그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거죠. 그래서 더더욱 대만의 여러분들 현장수계편장을 보면서 더 가슴이 여러분들 더 먹먹하고 가슴이 더 아팠던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정말 이렇게 jih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게 이 자료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또 잘라가 여러분이 더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이 밑에 도표를 두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보이시죠. 평균값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일명 우편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그분이 모니터링 하시고 이게 참 잘 안 보이는 게 나이가 든 분들이 문제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급히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서울 부산 대구의 차익값의 평균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질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통계학 교과서에 신뢰가 될 정도로 야만적인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의 가장 수혜자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추역은 더불어민주당의 586운동권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특히 4.15 총선은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이건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겸 기획본부장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해찬 입에서 2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이 나온 겁니다. 상거를 도덕질해 가지고 권력을 50년 100년을 향유할 그런 구상을 거의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고 그 충북 뒤에 충남 이런 지역은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충남 충북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호남권은 5.85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비호남권은 13.08 호남권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추 26%입니다. 국힘당의 13% 훔치고 그다음에 더불당의 이름 13% 돼지니까 26%입니다. 관외 사전에 참가한 사람의 26%만큼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태한민국 선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속구리 여러분들 파문이 발생했을 때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하고 이만희 국회의원의 행안이 여러분들 예당적 간사니까 다섯 분이 방문했을 때 그 국회의원 여러분들 머리 뒤통수에다 뭐라고 이런 선관위 직원들이 외쳤습니까 쟤 떨어버려 쟤 날려버려 쟤 날려버려 쟤 날려버려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쟤를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쟤를 날려버리라는 그런 선관위 직원이 국회의원들 뒤통수에 대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를 한 30년 이상 이렇게 베테랑으로 이렇게 현장에 직접 프로그램을 여러분 짜오신 분이 완전히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클릭만 눌러면 뭡니까 그냥 그 지역에 도독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도독질들을 해 가지고 나라를 훔친 겁니다. 나라를. 나라를. 여러분들 내친 김에 어제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것도 한 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 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관외 사전 투표가 아니고 그냥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어제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국 차이값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 여기에 한 부분이 우편 투표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이거 보시면 똑같습니다. 전국 253개의 사전 투표 득표라고 당일 투표 득표를 여러분들 구한 겁니다. 전남 전북 광주가 포함됐기 때문에 전국의 평균값이 9.79를 더하기 더블당 차이값 평균치 미래통합당 차이값 평균치 9.30% 얼추 20%를 훔친 거네요.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20% 이 그래프를 좀 더 확신히 보시려면 광주하고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선거구를 조작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쿡 찍어서 목포시 여수시 갑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선거는 쿡 찍어서 당선시킬 수 있고 쿡 찍어서 여러분들 낙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쿡 찍어서 당선시킬 수 있고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아 H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